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암 사망률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1.5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암 특성상 치료비가 생존 확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하나생명은 자사 빅데이터 전문가 그룹인 데이터랩에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암보험급 지급 고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간 암 발생자 수는 1999년 10만 1,849명에서 2019년 24만 7,952명으로 2.5배 증가했습니다. 다만 5년 생존률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9.4%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5.6%로 상승했습니다. 데이터랩은 암 생존률에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기 위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암 진단보험금 수령 고객의 사망률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분위가 31.8%로 5분위 20.7%의 약 1.5배였습니다. 2분위는 29.9%, 3분위는 28.4%, 4분위는 26.8% 등으로 집계돼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망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과 달리 암 생존률이 70% 가까이 되는 만큼 소득이 높으면 더 좋은 의료기관에서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받아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데이터랩은 암 진단보험금 수령 고객의 5년 이내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5천만 원 이상 보험금 수령 고객의 암 사망률은 15.7%로 진단보험금이 없는 고객 사망률 34.4%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천만 원 이상의 암 진단보험금을 보유하면 소득에 많고 저금에 관계없이 암 사망률은 2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고객님의 암 당신을 계십시오. 잔 bah acquire нами